학습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관계 데이터베이스 연산에서 사용되는 언어에 대해서 같이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첫 시간에 관계 데이터베이스 언어에 대해서 조작어라든지 제어라든지 여러 가지 몇 가지에 대해서 학습을 해봤는데요 그 부분하고 같이 연결이 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문법과 명령어가 몇 가지만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학습자 여러분들이 조금만 신경 써서 학습을 해주시면 점수 취득하기에 아주 좋은 부분 중에 한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용 자체도 어렵지 않고 간단하기 때문에 명령어하고 문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암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관계 데이터베이스 언어인 SQL이라고 하는 Structure Query Language라고 하는 언어에 대해서 같이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습 방법은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학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로 SQL 언어 중에서 DDL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 Document Language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언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크레이트라든지 아니면 알터, 드롭, 포리건 네 가지의 명령어가 있어요 그래서 크레이트는 생성 명령이에요 데이터베이스를 생성을 하기 위한 생성이고요 그 다음에 알터는 수정을 하기 위한 명령이고 드롭은 삭제, 그 다음에 포리건은 어떤 검색이라든지 정렬을 할 때 사용하는 키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 학습 시간에 배웠듯이 후보키에서 슈퍼키까지 5개의 키를 가지고 각각 어떤 기준으로 사용을 할 건지 그래서 키리퍼런스라든지 아니면 크레이트, 리스타트, 체크, 여러 가지 검색과 정렬을 위해서 키를 사용하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생성과 수정, 드롭, 삭제를 하기 위한 세 가지 기본 문법에 대해서는 정확히 학습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SQL에 SQL을 하는 것은 Structure Query Language라고 해서 구조화된 쿼리, 지름윤을 이용하는 언어를 SQL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SQL에서는 크게 전 학습 시간에서도 배웠듯이 정의어와 그 다음에 조작어, 제어 세 가지로 구분이 돼요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문법이라든지 명령어가 단순하기 때문에 쉽게 여러분들이 점수를 취득하기가 좋은 분야가 SQL 부분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 정의어, 조작어, 제어 세 가지에 대해서 각각 문법을 정확히 이해를 해주시면 쉽게 풀이를 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DDL이라고 하는 데이터, 디파이션, 랭기지 같은 경우는 정의어이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도메인을 또는 인덱스, 뷰 등을 정의, 생성하거나 또는 인서트, 업데이트 또는 수정, 드롭, 삭제를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크레이트라는 명령어와 알터, 드롭 세 가지의 종류를 가지고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크레이트 명령어는 테이블이라든지 스키마, 도메인, 인덱스, 뷰 등을 생성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명령문이에요 그래서 크레이트 테이블 문에서는 여러분들이 필요한 테이블을 만든다든지 스키마를 만들기 위해서 주로 사용이 되는 것이 크레이트에요 그래서 사용할 어떤 DB에 관련된 기본적인 테이블, 스키마, 도메인, 인덱스, 뷰 같은 것 등을 생성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문법 자체를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크레이트 생성을 하는데 뭐를 생성을 할 건지, 테이블을 할 건지, 스키마를 할 건지, 뷰를 생성을 할 건지 해당 키워드를 주시고 새로운 이름을 하나 주시면 주어진 이름으로 테이블이 생성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크레이트하고 생성할 키워드를 주고 새로운 이름을 주시면 생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프라이미 키에서 기본 키를 지정을 할 수도 있고 유니크, 유일한 속성을 설정도 할 수도 있고 포리건 키에서 여러 가지 속성 중에서 이름으로 키를 설정을 할 건지 아니면 학번으로 할 건지 예를 들어서 어떤 기준 키를 정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 다음에 여러 가지 옵션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대괄호 기호 안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생략 가능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크레이트 테이블, 테이블 이름을 주어서 생성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암기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구문의 기호를 보면 중괄호, 대괄호, 파이프 기호가 나오는데 대괄호 같은 경우는 반복을 하기 위한 기호고 그 다음에 중괄호 같은 경우는 생략 가능한 부분이에요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그 다음에 모든 커리문은 세미콜론까지 하나의 문장으로 취급이 된다는 것 그래서 하나의 문장이 끝나면 좀 전에 구문에서도 봤듯이 세미콜론을 해주셔야만 이 명령어 자체가 종료가 될 수 있도록 의미가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크레이트 테이블하고 테이블 이름을 주면 지정한 테이블 이름으로 테이블을 생성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속성 이름, 테이블 타입 각각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생략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간단하게만 개념적으로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 랭귀지에서 데이터 타입이라는 것이 있어요 즉 자료형을 의미하는 건데 자료형을 정의를 해서 입력할 자료에 대한 형태를 정의하는 것이 데이터 타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컴퓨터에 자료를 저장할 때 저장될 자료가 어떤 형식으로 저장이 될 건지 그래서 데이터 타입은 정수, 인티저라고 하는 정수가 있고 플롯이라고 하는 실수, 소수점을 포함하는 수고요 그 다음에 고정 길이와 가변 길이가 있는데 캐릭터라고 하는 고정 길이 같은 경우는 만약에 캐릭터하고 오라고 줬다면 글자를 다섯 자를까지 입력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항상 길이가 고정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바차 라고 하는 밸리어블 캐릭터 같은 경우는 만약에 바차하고 바차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오라고 지정을 하고 한 자만 입력을 하면 네 자 길이만큼은 고정 길이와 달라서 메모리에서 없어지기 때문에 메모리 절약 차원에서 바차 명령을 많이 사용을 해요 자 근데 이제 쿼리에서 우리가 DB에서 오라클이라든지 MySQL, MSSQL, XS 각각 DB 종류에 따라서 캐릭터와 바차가 사용이 되는 DB가 있고 안 되는 DB가 있기 때문에 각 DB의 특성에 따라서 이 두 가지는 사용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고정 길이냐 가변 길이냐를 구분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시간이라는 데이터 타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날짜 타입이 있어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6가지의 데이터 타입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저장할 때 사용을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크레이트 명령을 이용해서 두 번째로 스키마를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시스템 관리자가 일반 사용자의 스키마에 대한 어떤 권한 즉 삭제를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표시를 할 수 있다든지 여러가지 명령을 줄 수 있는 것이 권한인데 권한을 주기 위한 스키마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되는 명령이 스키마 생성 명령이에요 자 그래서 마찬가지 테이블 생성하듯이 크레이트하고 스키마라고 하는 키워드를 준 후에 새로운 스키마 이름을 주고 뭐 오셔널레이션 그 다음에 사용자를 주면 여기서 새로 생성된 스키마에서는 이 지정한 사용자가 어떤 기능 권한을 부여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크레이트라는 명령에 의해서 스키마를 마찬가지 생성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도메인을 또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한 속성 값의 범위를 정하기 위한 도메인은 크레이트 도메인이라는 문에 의해서 생성이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 크레이트하고 도메인하고 도메인 이름을 주고 데이터 타입을 주면 여기서 지정한 도메인의 6가지의 데이터 타입에 따라서 각각 값을 저장할 수 있도록 정의를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정수라든지 실수형이라든지 문자형, 날짜형으로 값을 저장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게 도메인을 정의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크레이트를 가지고 지금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인덱스를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데이터베이스의 내용 자료들을 효율적으로 검색하기 위해서 인덱스 즉 순서를 만드는데 시스템에 의해 자동 관리되기 때문에 순서는요 자 크레이트 인덱스 문에 의해서 생성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크레이트하고 그 다음에 인덱스 주고 인덱스 이름을 주면 어떤 순서를 정해서 만들겠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인덱스는 데이터베이스 내에 어떤 자료들을 효율적으로 검색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순서를 만드는 것이 인덱스를 생성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유니크라고 하는 옵션은 중복을 허용하지 않도록 인덱스를 생성을 하는 거예요 생략을 하면 기본적으로 중복을 허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on하고 테이블 이름을 주면 지정한 테이블의 속성으로 인덱스를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싱크 디싱크에서 오름차순 내림차순 방식으로 정렬 방식을 정의를 해서 테이블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클러스터에서 인접된 듀풀들을 물리적 그룹으로 묶어서 저장을 할 때 사용하는 옵션이에요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옵션에 대해서 정확히 학습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크레이트는 우리가 테이블이나 도메인이나 인덱스나 뷰나 여러가지의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기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생성명령으로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알터라는 명령은 기존에 만들어진 테이블에 새로운 속성 즉 항목을 추가한다든지 아니면 기존 속성 등을 변경하고 또는 삭제할 때 사용하는 것이 알터 명령이에요 자 근데 삭제는 드롭이라고 하는 별도의 명령을 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알터는 수정이라는 의미로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알터라는 키워드는 알터하고 테이블을 주고 테이블 이름하고 add 하면 add는 추가라는 속성이기 때문에 현재 테이블의 어떤 내용 여기서 지정한 항목으로 해서 데이터 타입까지 정해서 add 추가를 하겠다는 뜻이에요 자 추가는 항상 테이블의 맨 마지막 행에 추가가 되는 거예요 삽입은 행과 행 사이에 삽입이 되는 거지만 추가는 항상 마지막 넥코드에 추가가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알터 테이블하고 테이블 이름 알터하고 속성을 주면 알터는 뭐라고 그랬어요? 수정이라고 했기 때문에 기존 테이블의 내용을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알터 테이블하고 테이블 한 다음에 드롭을 하면 드롭이 삭제 명령이기 때문에 지정한 넥코드를 삭제를 할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캐스케이드 리스타틱 하면 삭제를 할 때 삭제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물어보는 옵션을 설정을 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알터는 기존에 만들어진 테이블에 새로운 속성 항목을 추가한다든지 속성을 변경 또는 삭제를 하는데 각각 add, alter, drop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사용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세 가지의 옵션 방법이기 때문에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추가, 수정, 삭제, 옵션이에요 자 그 다음에 drop 명령은 삭제 명령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테이블을 삭제한다든지 아니면 db를 삭제한다든지 전체 내용을 한 번에 삭제하는 방법이 drop이에요 자 그래서 drop 명령문은 기존에 사용되던 테이블, 스키마, 도메인, 인덱스, 뷰, 제약 조건 등을 제거할 때 사용하는 명령이고 삭제 시 전체가 삭제가 된다는 것에 유념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좀 전에 학습을 했든 우리가 알터에서 사용했던 drop 같은 경우는 어떤 항목에 대한 삭제만 되는 거고요 자 우리가 drop이라는 키워드를 이용을 했을 때는 전체가 삭제된다는 것에 유념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drop하고 테이블이라는 키워드를 주고 테이블 이름을 주면 여기서 지정한 테이블을 삭제하겠다는 뜻이에요 자 근데 좀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옵션을 이용을 해서 삭제를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drop 스키마 하면 스키마를 삭제를 하는 거고 도메인, 뷰, 인덱스, 콘스탄틴 하면 각각 스키마라든지 도메인, 뷰 이런 지정한 옵션에 따라서 drop 명령에서 전체를 삭제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alter 테이블에서 drop은 테이블에서 하나의 속성만 삭제되는 것이고 즉 하나의 항목만 삭제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drop 테이블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테이블 전체가 삭제된다는 것을 서로 여러분들이 차이점에 대해서 정확히 학습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두 번째로 DML이라고 하는 조작어 자 조작어이기 때문에 생성한, DDL로 생성한 어떤 언어들을 조작할 수 있는 명령이에요 자 그래서 셀렉트 표시, 인서트 삽입 그 다음에 업데이트 갱신 그 다음에 델리트 삭제에요 자 drop하고는 천지차에요 델리트는 자 그래서 델리트는 하나의 행리나 열만 삭제할 수 있는 것이 델리트에요 자 그래서 조작어는 말 그대로 쿼리문들을 조작하는 명령어가 조작어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네 가지의 명령어를 이용해서 조작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하나씩 알아보기로 합시다 자 셀렉트문은 테이블에서 원하는 자료를 검색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명령이고 산술식에 의한 계산도 가능해요 자 그 다음 그래서 셀렉트하고 그 다음에 어떤 속성 이름을 주고 from 테이블 이름을 주면 여기서 지정한 테이블에 있는 내용 중에서 지정한 속성만 셀렉트 표시를 해달라는 뜻이에요 자 마찬가지 대괄호 기호는 생략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세분을 하면 셀렉트저는 검색하고자 하는 속성 이름이나 계산식을 기술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디스테틱 하면 검색 결과에 중복되는 값이 있을 경우에는 한 번만 표현하도록 옵션을 줄 수 있는 방법이고요 후람하면 검색하고자 하는 속성 있는 테이블 이름을 주면 되고 외워절은 조건을 주는 거예요 자 뭐 나이가 20세 이상이다 또는 30세 이하인 사람만 검색한다든지 이름이 뭐 성씨가 김씨인 사람만 검색한다든지 조건을 기술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조건에서는 관계연산자와 논리연산자를 사용을 해서 조건을 부여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룹바이저과 오더바이저이라는 거 나오는데 작업표율을 위해서 한 속성값을 그룹으로 분류하는 방법이고 오더바이 같은 경우는 검색하는 속성값을 정렬하는 거예요 오름차순이나 내림차순으로 정렬하기 위해서 오더바이저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셀렉트에서는 이 다섯 가지의 검색문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옵션에 따라서 적절하게 검색을 해주시면 되는데 정확하게 셀렉트절은 뭐 하는 부분이고 프럼절, 외어저, 그룹바이저, 오더바이저에 대해서 각각 기능 검색을 할 때 정렬 그 다음에 그룹바이저은 작업표율을 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레코드를 그룹화 시키는 방법이고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인서트문 같은 경우는 기존 테이블에 새로운 자료를 삽입을 하는 건데 열을 삽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두풀, 행을 삽입을 할 수 있다는 것에 유념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삽입은 내 코드와 내 코드 두풀과 두풀 사이에 삽입이 되는 거고요 추가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인서트 인투하고 테이블 이름 그 다음에 밸류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인서트 삽입을 하는데 지정한 테이블에 지정한 속성에다가 이 값으로 해서 삽입을 시켜달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인서트 인투는 자료가 삽입될 테이블 이름과 속성 이름을 주면 되고 밸류는 삽입될 속성에 실제 자료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업데이트는 갱신이라고 해서 기존 내용을 새로운 내용으로 바꿔주는 것이 업데이트 갱신이에요 자 그래서 두풀 중에서 새로운 값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이 된다는 것 자 그래서 지금 배우고 있는 DCL이라고 하는 조작어는 모든 명령어 네 가지 명령어가 전부 다 두풀하고 관련이 있다는 것에 유념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DDL 같은 경우는 전체에 대해서 관련이 있는 거고 조작어는 하나의 행의 두풀에 대해서 관련이 되는 명령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업데이트하고 테이블 이름, 셋하고 새로운 속성과 내용을 주고 어떤 조건을 주면 지정한 테이블에 있는 내용 중에서 셋, 설정하라는 뜻이에요 뭐로? 새로 지정한 이름이나 어떤 내용으로 바꿔달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업데이트 테이블 이름에서는 변경할 테이블 이름을 기재를 하면 되고 셋, 속성 이름에서는 셋, 설정이기 때문에 변경할 자료값을 기재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델리트문 같은 경우는 삭제라고 그랬어요 마찬가지 듀플 하나의 행, 네 코드를 삭제할 수 있는 것이 델리트의 드롭하고는 차이가 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외워저를 이용을 해서 조건에 맞는 듀플만 또 삭제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델리트문하고 테이블 이름을 준 다음에 어떤 조건을 주면 조건에 맞는 내용만 삭제를 하는데 조건을 생략을 했을 때 지정한 테이블에 하나의 행만 삭제를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SQL명령의 마지막 명령인 제어예요 DCL이라고 하는 제어어인데 말 그대로 컨트롤, 제어할 수 있는 언어예요 자 조작어와 우리가 생성하는 명령어와 정의어와 그 다음에 좀 전에 봤던 조작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DCL, 제어어를 학습을 함으로써 SQL은 문법이 각각의 언어마다 3개 내지 4개 정도의 명령어밖에 없기 때문에 쉽게 암기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문법도 정확히 이해를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제어는 문법 자체도 아주 단순해요 자 실행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명령어가 제어라고 보시면 돼요 commit, 실행을 해달라는 뜻이고 nullback, 취소해달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grant는 권한을 부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홍길동이라고 하는 사용자가 내 코드를 삭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든지 갱신할 수 있는 권한을 각각 줄 수 있는 거예요 테이블을 만들 수 있는 권한 그 다음에 recover하면, revoke하면 복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명령이고요 자 그래서 제어도 4가지의 명령어를 가지고 각각의 테이블을 조작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정의어 같은 경우는 테이블 전체가 대상이 되고 그 다음에 조작어 같은 경우는 하나의 내 코드가 대상이 된다고 했어요 자 제어도 하나의 테이블, 즉 DB에 관련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전체내 자 그래서 첫 번째로 commit이라고 하는 명령은 데이터베이스 내에 연산이 성공적으로 종료돼서 연산에 의한 어떤 수정 내용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명령이기 때문에 실행을 시켜달라는 명령이에요 자 즉 우리가 뭐 셀렉트 명령이라든지 업데이트 명령 같은 경우를 내린 후에 실질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적용을 시켜달라는 의미로 commit이라는 명령을 내려야만 실질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전달이 된다는 뜻이에요 commit을 내리기 전까지는 내 코드 상에서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적용을 하려면 commit, 즉 엔터키하고 똑같은 명령어 해 자 그 다음에 놀백이라는 것은 commit과 반대, 취소 명령이고요 자 그 다음에 grant 명령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잘 암기를 해 놓으셔야 되는데 권한을 부여하는 명령이에요 자 그래서 grant는 관리자가 사용자에게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권한을 부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테이블을 생성할 수 있는 권한이라든지 아니면 내 코드를 삭제할 수 있는 권한 아니면 삽입할 수 있는 권한 등을 부여를 해야만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들한테 권한을 주는 방법이 grant라는 명령어예요 자 그래서 grant하고 권한 내용 자 삭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든지 아니면 테이블을 생성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든지 권한을 주고 on하고 테이블 이름을 주고 사용자를 지정을 해서 이 사용자가 이 테이블에 한해서 이 권한을 사용할 수 있도록 부여를 해주는 것이 grant라는 명령이에요 자 그래서 grant에서는 grant하고 권한 내용 on하고 테이블 이름 사용자를 주면 관리자가 사용자 c에게 테이블 b에 대한 권한을 부여를 한다는 뜻이에요 즉 데이터베이스가 사용자에게 이 테이블에 대해서 여기서 권한을 준 내용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권한은 grant라는 명령어에 의해서 사용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revoke 같은 경우는 관리자가 사용자에게 부여했던 권한을 취소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명령어가 revoke에요 자 그러니까 grant로 삭제 권한을 주었다가 다시 회수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명령이 revoke라는 명령이에요 자 그래서 형식은 revoke하고 권한 내용 주었던 권한 내용을 주고 on하고 테이블 이름 from 사용자를 주면 이 사용자가 이 테이블에 delete든 drop이든 create든 생성명령을 줬다면 revoke에 의해서 그 권한을 지정을 해서 다시 회수해 오는 명령어가 revoke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시작합니다 11시 30분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아멘